아, 눈물 나. 왜 울어? 뭐야?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이걸 집어야겠구만. 바이오 우리 많잖아. 한 번 찾아봐봐. 당근 같은 것도 먹는다고. 반려인들 빨리 따라와 볼게요. 자, 반려인들 여기 서보세요. 반려인들. 일단 반려인이죠? 반려인 손 들어보세요. 네. 반려인들 총출도 볼게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생각해봐요. 무슨 꼴인지 담백해서 불러야 돼요. 멍멍이. 어디? 멍멍이 어디 있지? 여기? 여기. 갔었지? 귀엽게? 아, 이제. 귀엽게 귀엽게? 귀여워. 잘하겠네. 잘하겠다. 잘하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으시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왜 그래? 어, 어, 방금 꼈어, 봐야지. 어, 아이고, 아이고.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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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져주면 돼 아,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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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풀려 많이 입을 거였어 비 와도 여기 있고 눈이 와도 여기 있겠네 네,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안녕 상아지 어디 있어요? 저거 와보세요 저기 보이지? 강아지요? 강아지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구경 한 번 해봐도 돼요? 강아지 한 번 구경하러 왔어요 강아지 한 번 구경하러 왔어요 아, Qian가다 아이, adul Т어 아, 또 amigo 괜찮아 괜찮아 Shima skinny Carlband atched Dude, 목에 segu인 TCHA 안 돼, 안 돼 괜찮아 그만 저 목줄 있지 지금 그 목줄도 그렇고 이게 문이야 이게 풀리는 게 아니야 인 Tá 인 dishonor 잠가 놓는 것 같아. 안 내버려 놓는 것 같아.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대. 앉아. 안녕. 내가 도와야 해. 너무 좋아해. 진짜. 안녕. 아이고 좋아. 아 목줄이 너무 짧아. 불쌍해. 산책 치고 싶어. 그러니까. 저 정도면 목줄 풀어준 적 없는 것 같아. 아. 만져달래. 아. 아. 만져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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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좋아해. 아. 귀여워. 장난치는 것 같아. 아. 그래. 맛. 진짜 거 past. 아 Massachusetts. 거기 병원증이 너무ahu. 네. 맞아요. 혹시 여기 강아지. 여기 사장님 내 강아지 맞아요? 그. 몇 살이에요? 3살 쟤네 산책은 해요? 버릇대면 안돼요 버릇대면 안된다고 버릇대면 안된다고요? 버릇대면 안된다고요? 응 감사합니다 얘를 여기 놓은게 고라니가 오는데 고라니가 이런 망치잖아 고라니가 오면 얘가 지지니까 그때부터 고라니가 아는데 그래서 얘가 있는거야 근데 이게 할아버지를 욕하면 안되는게 할아버지는 얘를 반려견으로 생각한다기보다 그냥 집 지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거지 그렇다고 우리는 얘를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그런 가치관을 강요하면 안되는거잖아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강요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건데 그래서 다 이렇게 다 좋은 범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는게 좋은거 같아요 얘기해서 집이라도 이렇게 넓게 만들어볼까 거기 우리 그 밑 그 할아버지한테 부탁해 응 육수월씨 응 내가 갔다올게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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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하지 아까 아까 무섭지 왜 앉아있어 주무신 정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올라가도 될까요? 저희는 기왓집 아세요? 거기에서 지금 묵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침에 운동하러 쭉 뛰다가 강아지를 한 번 봤어요 강아지가 집이 너무 열악해서 강아지 집을 개조해서 이쁘게 만들어 주려고 저희 카드를 써서 살려고 하는데 여기 주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랑 소통이 잘 안되가지고 어떻게 해야되나 싶어서 안계세요 집에 아무리 똑똑해도 안계시더라구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설득을 한번 하고 싶은데 같은 주민분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강아지 집을 고쳐준다고 하면 좋은 일이지 내가 보기도 좀 없거든 아 그러세요? 이 아저씨가 동물을 좋아하시고 고양이 개가 계속 살아다녔 그래서 아마 나쁘다고 안하실 텐데 그래요? 네 아저씨가 건강이 좋지 않으시거든요 아...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였던 거 유기가 됐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였던 거 제 발인가 두 발인가 버린 거 같아 아 박스에 버리고 간거요 그런 거를 이제 밥 주고 하니까 따라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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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주인 아저씨야 암 환자였어요 암... 암 환자세요? 또 집에서 키우다 누가 버리고 간 강아지를 데리고 계셨던 거였어 물기견이었구나 야 저 할아버지를 좀 마음속으로 원망했는데 좋은 분이네 죽을까봐 얘를 편찮으셔서 산책을 시킬 수는 없고 할아버지는 편찮으신 분인데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산책을 시킬 수는 없는데 죽일 수는 없어서 조금 키우는 거야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이리갈래 이리와 아이 좋아 너네 원래 주인 어딨어 어? 너네 원래 주인 어딨어 어? 어 눈물 나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눈을 찍어야겠구만 재넘지긴 피드야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왜 우나요? 아 너무 마음이 아파 왜 어떤 마음이 아픈가요? 유기대대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괜찮아 응 지금 얘를 아침 런닝끼다 발견했는데 어제도 발견했거든요 보니까 그냥 이렇게만 키우는 것 같아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 남의 강아지고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화낼 것 같기도 해서 이걸 방송에 낼지 안 낼지 낼 수 있을지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아주머니한테 할머니한테 종종이 요청을 드려서 누구도 피해받지 않는 선으로 중간선이 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갈게 안녕 내일 또 올게 내일 또 보자 내일 또 보자 알あの multiplier 날아 운동 Executive style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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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